이 혼잔가? 네, 저 혼자예요. 외동. 준환이는? 저는 형. 형도 이쪽 그 피교를. 아니, 아니, 아니. 어른 판타? 형은 뭐예요? 뭐 하죠, 뭐 하죠? 그냥 공부하는 것도. 공부하는 것도. 아니, 형하고 사이는 어때? 형제 사이는 좀 어때? 저희 친해요. 아, 진짜? 진짜? 사랑한다고도 해. 사랑한다고 해? 사랑한다고 해? 사랑한다고? 죽어도 안 하지? 죽어도 안 하지. 아, 형제끼리? 뭔 사랑. 사랑한다고 한다고? 있더라고, 있더라고. 있더라고, 있더라고. 재정이, 재정이 형제끼리 사랑한다고. 재정이 형제끼리 완전 사랑한다고 그러고 난리고 되네. 너 해? 재정이. 재정이 형한테 해? 재정이 형이랑 미쳤어. 돈을 준다고도 못했고. 사랑한다는 얘기는. 슥슥슥슥슥. 만약에 되게 손을 잡는다? 미쳤어. 우와, 미쳤지. 안 돼, 안 돼. 형! 형 여동선 사랑하면 하죠? 미쳤어? 너 안 해? 안 하지. 너 형한테 사랑한다고 그래? 안 하지, 미쳤어. 죽어도 안 하지. 나 누나한테 하지. 너무 잘하지. 사랑한다고 해? 사랑한다고. 왜 이러니까? 소민이는 저기 동생한테. 미쳤어요. 죽어도 안 해요. 저 소민이가 운균이한테 너 해, 너 해? 전해요. 한다고? 전해요. 성문이는? 성문이는 미쳤냐고 그래. 아, 그래. 부모님이, 부모님이 애들한테 일단 사랑한다고 많이 해줘야 돼. 그래야지 날라와. 아, 그래요? 형 근데 뭐야. 아니, 그건 이제 하면 되잖아. 아니, 그건 이제 하면 되잖아. 아니, 그건 이제 하면 되잖아. 아니, 이게 뭐 아직 생각도 많이 남았는데. 아니, 근데 왜 그러는 거야. 아니, 왜 그러는 거야 형은? 형이 안 하면서 남한테 참 안해. 아니, 그게 남이 그러는 게 참. 왜? 형이 형이 있잖아. 어, 있어? 형한테 형이라고 해? 형, 형한테 형이라고 해? 형이라고 그러지 그러면. 형이라고 해. 아저씨라 그러냐? 형이라고. 형한테, 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.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. 아, 한 번도 못 해봤지. 아, 어떡해. 못 해. 동생한테도 못 하겠어. 어, 나 저희 형제 관계에 대해서 처음 알았어요. 형도 아예 몰랐어. 어, 자기 얘기를 잘 안 해. 아니, 그게 아니라. 야, 물어봐야 하지. 우리 형 얘기를 해야 해. 내가 형한테 아는 정보 형이 양정환아 누나 좋아하는 것 같아. 우리 형은 60에 졸혼한다는 얘기하고. 형, 미션 드릴까요? 네. 네.